최저가로 만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엄청난 경품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옆쪽에 보시게 되면요 깨끗한 나라의 벚꽃 화장지 3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깨끗한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순수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판매를 할 때 벚꽃이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아시죠? 그 프리미엄 벚꽃을 오늘 1팩, 2팩, 3팩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다 한 명 꼴 경품을 통해서 3팩 다 드릴게요 좀 넓게 한번 잡아주세요 화장지 6팩 다 보이게 여러분 경품까지 당첨이 되시게 되면요 바로 이겁니다 6팩의 화장지를 만날 수 있는 가격이 2만 5,92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고요 이 가격은 대한민국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보다 싸게 구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차액의 100배를 현금으로 물어드리면서 여러분 시중 동일 상품이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가 남다릅니다 가격도 좋고 구성도 좋다 이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지가 품질이 떨어지면 짜증나서 빨리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보세요 3겹입니다 1겹, 2겹, 3겹으로 도톰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만졌을 때 어머 너무 부드럽고 괜찮다 안에는 형광증맥제, 포르말데이드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순수 이 순수 같은 경우는 깨끗한 나라 안에서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담았습니다 모두 다 100% 천연 펄포만으로 엄선하다 보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시중 동일 판매 상품이 되는 건데 저희 이 구성을요 한 팩, 그리고 두 팩, 그리고 세 팩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시중 가격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팩의 가격이 25,920원까지 떨어지고요 이게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차익의 100배를 현금으로 물어드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분당 한 명꼴로 선물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고객님 1분당 한 명꼴로 한 팩 더 드리는 거 아닙니다 두 팩 아닙니다 세 팩, 이 세 팩은 사실 방송에서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세트인데요 꿀패키지로 해서 경품까지 되시면 저기 순수부터 여기 벚꽃까지 여섯 팩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여러분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25,92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빠르게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저희가 누적 추첨으로요 벚꽃 세 팩 추첨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를 약속해 드리면서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